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리앤플레이의 케빈이에요 오늘도 특별한 친구와 함께 놀아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짜잔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그러면 힌트로 자 이제 자기소개 해봐요 여러분 안녕 누굴까요 자 힌트를 하나 알려줄게요 최근에 케빈과 함께 노래도 하고 일동도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 높이 날아 번개처럼 빠르게 번개처럼 빠르게 짜 짜잔 여러분 안녕 이소배를 맡았던 소리에요 오우 이소배 어떻게 지냈어요 널 테이밍하러 여기 왔어 아우 자꾸 날 테이밍하지 말고 저도 힘들었어요 케빈 케빈 어 머리 어디갔어요 빨간 머리 오늘은 루핑루이를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그럼 우리 친구 소리와 함께 놀아볼까요 네 소리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원래 룰을 알려주는거 아니에요? 누가 항상 보면 케리언니가 알려주던데 그건 케리고 그런게 어딨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알려줘야죠 룰을 나도 새로운 사람이야 그래도 케빈은 몇번 했잖아요 그럼 장기자랑 장기자랑? 장기자랑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서 오 잘한다 싶으면 팁을 알려줄게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보노보노를 흉내내볼게요 싫어 왜요 왜요 그래 알았어 한번 해봐 가려줄게 보노보노를 할거에요 아따 내 돌이 뭐에요 똑같잖아 그럼 피카츄를 해볼게요 피카츄 케빈 원래 이렇게 나쁜 캐릭터인가요? 아니야 빨리 게임을 알려주세요 알았어 알려줄게 자 요기 보이는 할아버지지 요 할아버지가 스위치를 키면 막 뱅뱅뱅 돌아갈거야 돌아가는데 내가 지키는 알이 있어 내 닭이 힘들게 낳은 알이야 근데 얘가 훔쳐가 그래서 지켜야돼 어떻게 지켜야 잘 봐 이게 날아가는 순간 내가 설치한 돛에 하고 날려보내면 돼 이게 원래 4명이서 하는데 둘이서 하니까 두개 두개씩 잡아서 아 보드게임의 꽃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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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래 뭐할까요 음 얼굴에 분장하기 얼굴에 분장하기 아이디어 있으면 내봐 얼굴에 분장하기 한번 해보죠 내가 이길거니까 음 나도 캐리한테 다른게 있어서 잘 그려 항상 지던데 오늘은 이길거야 해봐요 우리 봐주는거 없어 없길 새판으로 하는거야 새판에서 진사람이 군말없이 분장하기 이쁘게든 못생기게 하건 자기 맘 오케이 알았어 준비하고 돌아간다 준비 시작 시작 안돼 나 두개 남았어 오 두개 남았어 야 오예 오케이! 오! 1대1! 파이팅! 괜찮아! 세 판 중에 한 판인데 뭐 오케이 한 판 이겼어요 자 다시 세팅! 자 다시 세팅했어 1대0 1대0이 아닌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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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소리 내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도 좀 살았다는데 맞아요 저는 일본에서 공부도 했어요 어릴 때 일본에 가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왔어요 오 그럼 일본어 되게 잘하겠다 조금? 그러면은 번역할 수 있죠? 네 뭐든 물어보세요 케빈은 잘생겼다 왜요? 웃겨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이 아닌걸 해야 되나요? 아니야 사실이야 그럼 케빈은 꿈이나? 알았어 케빈은 못생겼다 1분으로 케빈은 못생겼다 1분으로 와 술술 나오네 사실이니까요 케빈은 못생겼다 여러분 제가 못생겼나요? 아니에요 케빈은 잘생겼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케빈은 멋있어요 케빈은 똑같은거 같은데 케빈은 멋있어요 똑같은거 같은데 알겠어요 그러면은 두판 여기서 소리가 이기면 내가 지는거고 여기서 내가 이기면 1대1 오케이 자 준비 나 이제 안봐줘 진짜 안봐줘 봐주지 마세요 진짜 안봐줘 자 준비 시작 나 잘하는거 같아 나 진짜 못한다 인간적으로 안돼 나 내 얼굴 니 얼굴 오늘은 뽀로하게 이겼다 이대요 후 케빈은 케빈은 저 또 잤네요 짠 내가 이겼으니까 케빈 얼굴에 그림을 그려줄거에요 잘 부탁해요 일단 아까부터 거슬렸던 수염을 먼저 칠해줄 거에요. 내 수염이 어때서? 빨리 봐봐요! 봐봐요! 노란색으로 미니언트처럼 좋아요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예뻐지고 있어요. 훨씬 더 멋있어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일본어로? 가꾸이가 멋있다는 뜻이에요. 가꾸이 케빈! 아 이렇게 하고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내가 꼭 복수할 거야! 파란색으로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약간 아까도 다 깎은 중간 점검은 필요없어. 이거 완전 스피드한데? 터치 미었어. 파란색으로 좀 더 진하게 눈썹을 이어주시고요. 얼굴을 꾸며줄 거에요. 뭐야 이거? 초록색으로 얼굴에 하트 점을 찍어줄 거에요. 슝슝슝 예뻐 예뻐 예뻐. 예뻐요! 예뻐요! 훨씬 잘생겨지고 있어요. 진짜? 그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볼터치. 슝슝슝슝 슝슝슝 이렇게 붙여서 볼터치를 양 볼에 예쁘게 슝슝슝 아까 나왔던 닭 같아요. 닭 알을 떨어뜨렸으니까 어미 닭의 심정이 되어보아야 돼요. 슝슝슝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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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됐나요? 꼭 키워 해주세요. 꼭 키워! 꼭 키워! 키워! 오늘은 케빈이 좋아하는 친구랑 보드게임 했는데 쳤어요. 케빈은 다음 시간에 더 친한 친구와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